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 문제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근호 대표가 이제 어제 실방송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653만 명 증가할 걸로 전망하네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롤용지 있지 않습니까 롤용지 구매 총 개수에서 여분인 20%를 제한 80%를 계산해 보니까 1,813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 조작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특정 정당의 전산 조작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제 총선이 정말 심각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오근호 대표가 추정한 것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가 경기도의 122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추정해 놓은 걸 보니까 464만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오근호 대표께서 그것은 뭔가 하니까 2016년 총선에 배에서 1.75배 정도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우려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가 과거에 3만6천표에서 7만4천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7만4천표 안에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죠 3만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대로 상식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당일 투표 100장 당 2022년 또 강서구 정장 선거는 사전투표가 50장 정도 있었는데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선거 몇 장 있는 거면 88장이 있는 거잖아요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조작하고 위조투표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4.15 총 4월 10일 총선에서는 오그노 대표가 사전투표자 수 총수가 한 1813만 명이 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힘당 있는 사람들은 뭐 1813만 명 이렇게 하겠죠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수출시장에서 물건 팔아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살지만 최근 가지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은 아주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너무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1813만 명이 무슨 뜻인지도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승관이가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0월 15일 사전선거 투표지 인쇄용 롤용지 구매를 위해서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구매 수량은 10만 7907 롤이고 가격은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7907 롤 가운데 80%는 사전투표에 사용하고 20% 정도는 여분일 거라고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 이 한 롤이 150m 150m니까 cm로 해소가게 되면 15,000cm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비례대표가 좀 많아 가지고 한 장당 70cm가 될 걸로 보는 겁니다 70으로 나누면 214롤 214명 그러니까 얼추 롤 한 장당 210명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입한 10만 7907 롤을 210명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예상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2266만인데 그중에서 20%는 빼고 80%가 선거에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예산하게 되면 1812만 8376명 정도가 사전투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게 1813만 명입니다 롤 용지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오근호 대표께서는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비해 가지고 11%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 뭐 11% 정도가 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사전투표자 수가 1813만 명입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그냥 좀 숫자가 작은 제외국민인 걸 다 빼버리고 몇만 명이니까 관내 관회만 합치게 되면 504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130%가 늘었고 그리고 대선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21%가 늘었습니다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예상한 사전투표자 수 1813만 명을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2024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59%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6배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것은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냐 그걸 제가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는 거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산조작도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자들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거가 2016년을 기준연대로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날이 갈수록 130% 221% 259%까지 계속 늘어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당일은 또 줄어듭니다 당일은 당일은 2020년도에 2016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9.5% 2016년에 비해 가지고 대선도 마이너스 7.9% 당일은 줄어들고 사전투표 선거인 사전투표자 수는 130% 221% 25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거의 짐승들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진지하게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관찰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가르켜 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무한정 높일 수가 없으니까 당일 투표율은 또 계속 낮추온 겁니다 보시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물론 좀 오차는 있겠죠 롤 용지를 가지고 예상을 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뭐 빠삭할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한 번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이번에 얼마가 될 것이고 얼마가 되면 20% 정도의 여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롤 용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813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전투표자 수가 1160만 명 1620만 명 1813만 명으로 계속 늘어다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제 이야기 요지는 공박사님 뭐 그냥 우리 편에 이기면 선거 부정이든 선거 사기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편이 잘못한 것은 그냥 정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갑시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면은 그거는 더블당 했든 국힘당 했든 나쁜 겁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국힘당의 문제도 아니고 더블당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선거 부정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나쁜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은 반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반듯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봐주자 그건 아니죠 나라도 반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큰 차이일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선거 좀 도둑질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의견을 함께하기가 힘든 거죠 선거를 부정선거를 은폐하면 그게 대통령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간에 나쁜 잘못된 일인 겁니다 잘못된 일인 거죠 저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